오늘은 식용 Jong-un 대파 기름에 담아서 고기 스팸 계란 계란 나이에 비닐 가로팍 청양고추 젤리 손질 파 양파 고기 물 양념을 잘라주세요 마늘을 넣으세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아기까지 넣어줍니다 물이 거품이 소금 이은놈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다시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은놈을 넣어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